군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고시학원과 와우에드에서 면접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장세론입니다. 오늘은 필기시험 합격을 하시고서 면접 학원에 대해서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중앙고시와 와우에드에서 준비한 군무원 면접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요. 군무원 면접 전문학원으로서 매년 수백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면접 준비 영상 보시면서 학원에 결정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군무원 면접을 준비한 데 있어서 우리는 군무원 면접 특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블라인드 면접인데요. 이 블라인드 면접이라 함은 이력과 경력, 학력 사항이 모두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직 면접으로만 면접자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학벌, 나의 신체 특징, 거주지, 가족에 대한 언급 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전공이나 경험, 경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언급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대개 네 가지의 항목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면접 질문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군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기술직의 경우에는 유사한 경험이어도 좋습니다. 관련 경험을 반드시 어필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군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안정적이어서 선택했다. 내 진로랑 맞아서 선택했다. 약간 애매하게 표현하시는 것보다 내가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지를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발 인원과 관계없이 우리가 미흡하면 탈락을 할 수가 있고요. 우수하면 인원보다 조금 더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을 집중하셔서 나의 필기 점수를 생각하시기보다 이 면접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여 답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